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회장입니다 어린이날 마지막 방송하고 전회장도 어린이처럼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이처럼 꿈나라로 가세요 편안하게 푹 쉬십시오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푹 쉬시길 바라고 잡념을 버리고 생각하는데 너무 생각하는데 초점을 낮추지 마세요 많이 생각하면 안좋아 많이 생각 안좋으니까 짧게 생각하고 고민과 근심 걱정은 갖다 버리십시오 갖다 버려야 합니다 자꾸 그거 생각하면 안돼요 자꾸 가슴 쪽에 담아두면 병이 생기니까 그러지 말자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기차도 잘할 수 있는거에요 별거 아니야 주기차는 지적으로 지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는게 아닌거 같더라고 그게 아닌거 같습니다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잘하고 또 성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알겠죠 지식 뛰어나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박사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주기차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못해 오히려 공부 좀 꽤나 했다는 애들이 더 못해 왜냐 공부라는게 알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그 지식 이 지식의 뭐냐 평가는 대부분 다 암기 위주가 많잖아요 암기 위주 약간 주입식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되는거야 이 천재도 보면은 뛰어난 천재가 아니라 뭔가 길들여진 만들어진 천재야 그런 만들어진 천재는 오래 못 가더라구요 그런 교육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주입식 교육 암기 위주 교육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그러니 창의적인 사고방식도 이렇게 뭔가 늘어날 수도 없고 성장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천재가 나올 수는 없어요 하여튼 우리는 천재를 떠나서 우리 자신이라도 잘 컨트롤 해가지고 여러분들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누구 못지않게 여기저기 잡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뚝심으로 가는거에요 뚝심 뚝심이 있어야 돼 내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돼요 마인드가 제일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방송인데요 퇴직연금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매입한 ETF 있어요 ETF 순자산 총액이 올해 1분기 보니까 10조원을 넘어섰다네 10조원을 넘어섰고 3년 3개월 만에 20배 이상 불어난 소치랍니다 20배 이상 불어난 소치고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ETF에 투자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퇴직연금을 많이 하세요 이런걸 연금계좌 만들어가지고 하든지 해서 만들어야 돼 무조건 금토업계 자료 보니 주요 국내 5개 증권사가 있어요 미래에셋 삼성 NH 한국 신한 퇴직연금 계좌에 ETF 잔액을 보니까 지난 1분기 기준 10조 한 9천억이었다 10조 9천억이었고 증권사 계좌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죠 여기에 가입한 경우에 ETF를 직접 매입할 수가 있었다네요 증권사 DCI와 IRP 시장에서 이 5개 증권사의 점유율이 한 90% 정도 된다 90% 정도 된다 추정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 말인 것 같아요 기존에 했을 때 퇴직연금 기회전에 ETF 잔액은 4,900억 정도에 달해 불과했어요 이 코로나 사태로 유동성 장세가 펼치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요 높아지고 2020년 2조 천억 원으로 늘었고 이듬해는 보니까 또 7조 4천억 원으로 불어넣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25% 하락한 지난해에도 지난해에도 한 8조 5천억 정도가 잔액이 증가했더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통해서 ETF 투자가 늘어난 이유로는 보니까 공모펀드 대비 낮은 수수료 다양한 상품 출시, 거래 간편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공격적인 운영 성향 뭐 이런 것을 꼽았습니다 예금에서 잠자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수요가 MZ세대를 중심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포트폴리오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홈트레이딩 시스템하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야 장점 그래서 미래에서 2021년 조사를 해보니까 DC형 전체 가입자의 실적 배당형 상품 이 편입 비중은 22%인데 MZ세대들이 이 비중이 38%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형 공모펀드는 운영보수하고 판매보수 등을 합해서 1.5% 정도를 연간 수수료로 내야 한답니다 운영보수는 자산운용사가 판매보수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가 가져가는데 상장지수 펀드는 운영보수로 0.5% 정도만 뛰어갑니다 판매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들이 HTS하고 모바일 MTS 등으로 직접 매매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순자산이 매년 천만원으로 유지되는 공모펀드는 10년간 수수료가 한 150만원 빠져나가는데 ETF는 5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펀드는 가입자체가 까다롭다는 점도 인기를 잃어가는 이유 중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내에 상장된 ETF는 5일 기준 704개래요 704개, 704개인데 증시 하락이던 지난해 역대 최다인 133개의 신상품이 상장됐어요 133개, 2차전지, 반도체, 리오프닝 등등 해서 대부분의 증시 유행 테마트만 아니라 국내외 채권하고 CD, 무의염 지표 금리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죠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ETF에 투자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자산 운영사들은 퇴직연금 맞춤형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고 지난해 출시된 단일 종목 ETF하고 타깃 데이트 펀드 ETF 등이 대표적이더라 단일 종목 ETF는 주식 한 종목을 30%에 남고요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개별 주식은 살 수 없다는 점을 차관을 해서 특정 종목만 투자하고 싶어하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겨냥을 했다고 합니다 TDF, ETF는 공모펀드 형식인 TDF를 ETF로 만든 거라고 하네요 TDF는 투자자의 은퇴 예정 시점에 따라서 위험 자산하고 안전 자산 비중을 알아서 배분해 주는 상품입니다 TDF, 위험과 안전을 약간 배분해 준다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단일 종목 ETF 하여튼 재밌네요 보니까 단일 종목 ETF도 있어요 테슬라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채권이 들어간다 채권이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ETF도 괜찮아요 근데 ETF 잘 골라야 돼요 여러분 잘못 고르면 ETF도 물립니다 지금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 고점에 물려가지고 18,000원, 2만원대 물려가지고 지금 곡설이 나는 상품들이 많아 한때 좋다고 난리쳤죠 3만원 간다 한다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 보고 가신 분들 많은데 지금 거의 골로 가고 있죠 그래서 ETF가 하여튼 그래요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가능한은 지금 봤을 때 그냥 미국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관련된 ETF 기업들 할인 좋고 중국 거는 잘 보고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알아서 국내 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ETF도 좋은 것들은 하십시오 같은 선택의 품이 넓습니다 마지막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